현재 단독 1위 안병훈 선수의 두 번째 샷 자 오늘 버팅감이라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고기 앞에 마운드가 하나 있는데 고기를 아슬아슬하게 넘어온 거거든요 친구들이 버디로 연결되겠습니다 선두 안병훈 선수의 버디펀 또 떨어지네요 다시 들어갑니다 11원 더파 두 타차 선두로 그 간격을 더 벌리고 있습니다 둘 연속 버디 역시 이런 플레이를 보면 PGA 투어의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마 보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변환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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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